정글러 캐니언 안녕하세요 저는 다먼게이밍의 정글러 캐니언이고요 일단 오늘 1세트 때 좀 라인스톱 같은 거 해가지고 초반에 좀 말려서 져가지고 약간 불안했었는데 그래도 2, 3, 4세트 좀 깔끔하게 이겨서 기분 좋은 것 같고 이제 다음 스테이지 좀 준비하려고 좀 더 노력해가지고 실수를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가렌, 유미를 저희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해봤는데 일단 티타가 나와가지고 갑자기 라인스톱 하면서 포탑을 좀 빨리 깨더라고요 그걸 좀 당황해서 좀 말렸던 것 같아요 키아나 계속 솔로랭크에서 해보고 있는데 키아나픽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일단 키아나가 장점이 일단 초반에 교전도 나쁘지 않고 이제 정글링만 초반에 좀 무난하게 잘 되면 충분히 좋은 챔프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코치님 일단 좀 화나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단 코치님이 오늘 라인스톱 할 수도 있고 픽맨 이상한 거 할 수도 있으니까 다 생각해라 라고 했는데 라인스톱 대처를 좀 많이 못 했어가지고 라인스톱 하면 어떻게 대처하는지 좀 들은 것 같아요 일단 2세트 때 초반에 탑다이브를 실패해가지고 레넥톤이 죽으면서 저도 약간 성장이 살짝 완렸었는데 그래도 파이크 군각만 안 주면서 가면 우리가 더 좋다고 얘기하면서 해가지고 그냥 이겼던 것 같아요 니달리를 갑자기 픽해서 살짝 당황했는데 일단 니달리는 그냥 초반에 카정만 안 당하고 뭐 킬만 안 내주면 알아서 썩는 픽이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서 플레이했고 그리고 미드 2대2 교전에서 제가 죽는 각이 아니었는데 상대가 실수로 해가지고 들어온 게 좀 더 좀 크고 바텀도 잘 버텼던 것 같아요 일단 비조를 가는 게 저희가 다음 스테이지로 가는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도 비조로 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디조로 가면 아이치랑 대결을 하는데 아이치랑 대결하면 엄청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계속 그러고 있어요 리안 선수를 폴로댕께서 많이 해봤는데 그래도 잘하는 선수인 것 같은데 그래도 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할만한 것 같아요 베를린 음식이 좀 많이 짜가지고 항상 룸서비스 시킬 때 소금 좀 덜 넣어달라고 하면서 먹어보니까 그래도 또 그렇게 짜지 않고 맛있더라고요 그래도 한식 식당을 계속 찾고 있어요 아 독일에서요? 저는 한식당에서 먹은 닭볶음이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어 일단 폴로랭크 일단 제 목표는 1등이기 때문에 쇼메이커 선수가 솔로랭크 계속 하면서 1등 도전을 할 거고 뭐 휴식할 때는 좀 쉬고 좀 편한 마음으로 할 것 같아서 솔로랭크도 좀 편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유럽 유럽 솔로랭크는 좀 좀 약간 뭐라 해야 되지? 챔피언들이 좀 개사한 게 좀 많이 나오고 뭐 탑 뭐 누누라던가 이런 거 이상한 거 좀 나오는데 그리고 좀 유럽 폴로랭크 하는 사람들이 좀 다 뒤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에 스승 챔프 하면 좀 쉽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어 어 잠시만요 어 너더라 탑 탑이었는데 잠시만요 아 그럼 거의 다 특이했던 거하고 웃겼던 건 갑자기 우리 팀이 말파 1픽을 그냥 탑으로 했던 게 기억나네요 어 긴장할 거 같기도 한데 일단 긴장하는 건 자신의 잘못이라 생각하고 플레잉 스테이저서 확실히 좀 연습 좀 많이 했으니까 긴장도 좀 풀리고 이제 그냥 정신력 싸움인 거 같아요 일단 이렇게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게 되는데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어 응원해 주신 만큼 더 열심히 해가지고 꼭 최대한 높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